제가 얼마나 재미있게 있냐면 지금 이게 지금 레벨이 벌써 22 이네요 미니게임 골라 가지고 하는 거구요 어 재미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게임이 안한 글이라는 거지 게임하는 방법 다 나와 있죠 하다보면은 바람이 이렇게 불 때가 있어요 그때 맞춰 갖고 이제 버튼 레버 제껴갖고 살아남는 거에요 캐릭터들이 많죠 어 나 언제 이런 걸 얻었냐 어 나 이거 강아지 할까 아 같이 캐릭터를 맞추자 고릴라죠 고릴라 고릴라 나는 선글라스 쓴 고릴라를 할게 고릴라 한 더 있네 일단 돔 아 한대 맞았다 아 기절시간 왜 이렇게 길어 웰시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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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새끼 귀엽네 이새끼 저 죽었어요 죽었어? 네 저 위쪽에 폭탄 하나 날려야겠다 여기서 니가 너무 설치고 다녀서 죽은겨 폭탄 하나 보냈구요 위쪽에 와 잡아 던지네 야 저 저기 뭐야 벨 벨 울렸다 야야야야야 숨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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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콕이야 콕이야 어어 뭐해 콕이 왜저래 어 살았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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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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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지마 하지마 어 도망갈래 지금 총 4명 살아 남았죠 예 경고음 뜨면 또 숨어야 돼요 녹색팀이 지금 두명 살았거든요 저 고릴라랑 저기 뭐야 쟤 수달인가? 아 이러면 날라가지 쟤 왜저러냐 폭탄 덕물로 줬어요 쟤가 응 자 이 게임은 죽으면 이렇게 가운데 보이는 게이지가 차요 거기에 따라서 방해할 수 있는 아이템을 선택할 수 있어요 동전 4개까지 모이면 폭탄도 던질 수 있어요 가장 비용이 적은거고 요런걸로 게임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 가만히 구경만 하는게 아니라 좀 재밌는 시스템 같아요 이거는 이러고 있을 때 이렇게 던져서 사람들이 던지는게 사고같은거 사력 나이스 누가 이기나 ㅋㅋㅋㅋ ㅋㅋㅋㅋ things 저 communicating 초반에 나는 안나대는게 제일 좋은거 같애 초반에 나대봤자 아무 의미 없어 여기서 맘에 안드는.. 여기서 맘에 안드는 새끼 한명 딱 있는데 저 새끼야 목에 금목걸이 걸치고 있는 저 시발 냄새나게 냄새나게 생긴 저 설치료같은 시발 새끼 저 새끼 죽여버리고 싶거든 전판에 개새끼가 시발 같이 살아남으면 되는데 랄프 옆으로 숨어야겠다 랄프 넌 그거 땡겨 어어 폭탄 들어왔다 폭탄 들어왔다 아냐아냐아냐 굳이 그렇게 할 필요없어 랄프 넌 그럼 날라가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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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혼잡이 잡았어 됐어 됐어 잘 버텼어 잘 버텼어 저 새끼 오면 죽여야겠다 개새끼가 나이스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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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아냐 섣불리 나대지마 한대 때리고 툭 치고 툭 치고 툭 치고 그런식으로 가야돼 으악 봐봐 죽는데니까 이러면 멍청아 어 나 때릴라로 날라간거 봤어 지금 초록팀에 있는 고릴라는 생각보다 온순하네 서로 방해하려는거 없이 같은 동물이라 이건가 같은 종이라 그런가 애가 열심히 지금 웰시콕이가 열심히 지금 레버를 당기고 있고 우리는 지금 버티고 있는거야 둘다 옷이 똑같아서 그런가 약간 티밍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을듯 일단은 웰시콕이 지금 누가 저기 했으니까 잡아서 시발놈 던져야돼 어어 고릴라 갑자기 공격적으로 나온다 나는 끝까지 일단 버틴다는 마인드 승점을 총 3개 왕관을 획득해야 이기는거거든요 에 지금 어어어어 너네 둘은 왜 안싸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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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불어오는 방향 맞춰서 어어어어 던지네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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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아 너무 공격적으로 나온다 얘네 나만 이렇게 때릴라 그래 히밍이네 개새끼가 쳐맞으려고 강목으로 뚜드려 패야되요 아이 ㅅㅂ 가만 보면 둘이선 안싸우고 싶어 나만 공격해 이때 왜 이렇게 포기한대 소리가 까야겠다 이러면 다 날라가는데 이러면 ㅈ같은 엔딩인데 이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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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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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렇게 해서 승점 하나 가져갔습니다 죽으면 안되겠다 죽지마 죽지말고 웰시콕이 개새끼야 어허허 조심조심 일단 상황을 봐 돌면서 내가 나대봤자 나는 표적밖에 안돼 어허허허 저거 롤리팟 맞으면 많이 빡셀거 같아 일단 여기 도망갈게 어어어어 이 새끼봐라 쟤 진짜 빠꾸없다 쟤 금목걸이한 새끼 저런 애들이 진짜 트롤링이야 트롤들이 하면 안 트롤들이 하면 안되는 게임이야 이 게임은 진짜로 자 바람다 불었고 다죽었어요 이제 아이다 웰시콕이 살아있다 이제 내가 나설 차례다 나이스 수달 수달 어어어 갑자기 일어나서 나를 때린다고? 와 지옥까지 데리고 가네 속도났고요 폭탄 넣어놓을게 폭탄 앗 디저씨발로만 오지마 오케이 어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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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보내? 갑작갈 우리팀이 졌어 어허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아 그냥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는게 나아 도망가다 한 번씩 드롭히고 왜 나만 때리지? 왜 나만 때리지? 왜 나만 드롭히지? 별 받게 아 좀 조용히 좀 해 오케이 일단 대충 이렇게 버티면 된다 와 고양이 미쳤다 아니 같이 어쨌든 살 땐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싸워야 되는데 애새끼들이 어어어 나 죽어 이러면 안돼 안돼 살았다 살았어 와 애새끼들 빠꾸 없는거 봐 안되겠다 야야야야 장외 반대쪽에서 불어온다 일단 버텨 버텨 어 쟤 왜 안죽어 레버를 땡겨야지 어어어어 주먹질 난다고 저기서 와 진짜 미친남들 개새끼야 꺼져 저거 으아악 안돼 안돼 오오오오어 어 몸이 무거워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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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끝까지 살아남는게 가운데 저거 레버 없어요 부사셨어요 밑으로 밑으로 가야해 위에 나 땡겨 아 땡기라고 이 병신새끼들아 그렇지 어어 몸잡아 몸잡아 와 이상하게 때리네 아 위에 자리팀이 있으니까 일부러 와 근데 랄프야 너 너무 게임 X같이 한다 4대1로 다 골반 또 또 또 나만 죽인다니까요 아니 병신아 니가 튀면 되잖아 안 맞으면 되잖아 누가 맞으래? 누가 뭐 맞아서 죽으라고 칼드굴 협박했어? 아 이 새끼를 봐봐요 나를 보라니까요 이 새끼를 나만 존나 괴롭혀요 또 뒤졌어? 아 진짜 4명이서 나한테 달라본다 차라리 누워있는게 나 이럴때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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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아 이게 아 왠줄 알겠다 내가 인게임 많이 켜놔서 그러네 시끄러워서 죽이는거구나 네 바로 끌게요 아 우리팀 너무 오케이 제대로 갈게요 이제 아 아 아 아 아 아 일단 퇴근 아 뭐라니까 시작 시작하자마자 나한테 온다니까 얘들이 아니 봐봐요 이거 미치겠다니까 그냥 좀 꺼지라고 좀 꺼지라고 오케이 수달 보냈고 아 어어 한대 맞췄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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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시발 진짜 고양이 살을 맞춰야겠다 너무 싫다 이메 아 아 까비 못맞췄어 오호호호호호 누가 살을 맞췄어 제대로 맞췄네 와 초록팀 이겼네 초록팀 이러면 승점 두갠데 까기 크흐흑 야 페이저 제발 남탄하지 말자 어 테이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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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고양이 버렸어 고양이 잡았어 한 명 아 테이저건 조용해 흐흐흐흫 저 뭐지 저 강아지 저 바우와우? 쟤가 겁나 건드네 어어어어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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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와중에 저 패더가 어어 하지마 이 새끼야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와 진짜 어이가 없다 나만 봐봐요 이 싸가지 온 놈들 라이프 이번에 아무런 활약을 못했네 아무것도 못했어요 저만 다 그런다니까 애들이 아удь 남탓줘 그만해 알았어 야 고릴라 같이 살아남아야될거 아냐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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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그래 이거라도 잡고있자 코영아 코영아 코영 pharmaceutical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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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아 누가 나 사로 던졌어 시발 살았다 살았다 사료 빔 어 안돼 빨리 가 잡아요 빨리 가 잡아요 밑에 거 밑에 거 밑에 거 나이스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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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저 새끼야 머리 시작하고 버텨 나이스 아 이러면 또 우리가 진거 같은데 아 시발 아 이거 라이프 때문에 졌어 하아 악하긴 해 이거 게임 나 내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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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다 깨져 라이프야 ㅋㅋㅋㅋ 일단 뭐 이런 게임입니다 미니게임 이게 게임 종류가 한 12가지 정도 되더라구 그래서 되게 재밌게 했어요 벌써 플레이 타임 12시간 가까이 됐잖아요 매칭 시간 매칭 시간 너무 오래걸리는데 왜 이래 다 됐다 이거 잠수함 하자 오케이 마이크 설정 좀 해 안개 지금 소리를 안 지르면 될 것 같아요 소리 질러도 되는데 깨진다고요 이게 어 그니까 디코 그 소리 그 임객 값이 일단 줄여놨어요 레디하세요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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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마 맞지마 안 맞는게 최고야 대전 회오리 오케이 오리 보냈고 어어어 나 정하였어 어어 와 씨발 아 죽었어요? 아 ㅈ같다 우리 아 놔놔놔놔 으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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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진다고 마이크 깨진다고 아 아예 안 들린다니까 근데 마이크가 깨지는건 어쩔 수 없대 아 그니까 어쩔 수 없는게 아니라 그거 확인해놓으면 되잖아 세팅을 인기값 인기값 제일 낮췄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소리 질렀을 때 그게 안 들어온다고 소리가 그니까 피크가 떠서 그럴거에요 쏘 으 으 으 아 초반에 쟤 우리 누구냐 쟤 쟤 쟤 쟤 이 새끼한테 맞아가지고 이 새끼 좀 치는 놈인가 보네 이 새끼떨고야겠다 이 새끼 떨궈야겠다 조심 잘해서 때리면 조진 잘해서 때리면 그렇 searched 아 아깝다 어어 떨어졌다 쟤 어 또 올라와네 이새끼 이거 마이클 누그릴까요 쟤가 됐다 올라간다 아아아아 까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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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 맞췄다 얘는 여기서 자동으로 올라가네 이러면은 이제 블루팀 승점 하나 가져가고 우리 레드팀이에요 저 아까 나 때렸던 오리 쟤샥 잡고싶다 어 어어 또 또 또 아 이거 이거 진짜 노잼사 안되 노잼사 안되 오리 오리패러와 오리패러왔어요 오케이 오리 죽였어 오리 죽였어 오리 죽였어요 아 나 저 새끼랑만 붙으면 쳐발리네 내가 어어 어 어 지랄 오리 랄프가 죽였대 오리 죽였어요 오리를 죽이고 공룡한테 죽었어요 제가 폭탄으로 맞췄다 아 시발 터져라 터져라 나이스 아 까비 아깝다 아 아 아 아 저 오리도 사료로 보내버릴까 아 아깝이야 아깝다 이 새끼도 올라가는 새끼 한 번 더 맞춘다 이렇게 죽어도 장외에서 공격할 수 있어요 나이스 또 올라가는데 얘 이 새끼 잡아야겠다 바로 맞추고 제가 맞출게요 나이스 맞췄다 얘 억가 겁나 심하게 당하네 올라갈때 사람들이 계속 공격해가지고 이게 저도 가만히 구경만 하는게 아니라 안의 상황을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공격해가지고 그래서 게임에 간접적으로 이렇게 근데 그 영향력이 은근히 빡세 나 저 오리 새끼 죽이고 싶은데 어 뭐야 왜 또 난 또 쳐맞지 아 아 아 이번엔 진짜 이번엔 진짜 노잼 사는데 아 진짜 여기 너무 빡세다 아 왜 이렇게 애들이 오 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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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이거 도망가는게 맞겠다 이거 너무 빡세다 올라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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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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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버 타는게 맞겠다 이거 이거 너무 애들이 게임을 너무 빡세게 나 여기 그냥 올라가 있을래 이게 맞아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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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이 날아가는거야 아 저기서 미사일 발사할때 저게 영향을 주네 미리 올라가 있는게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닌듯 그래도 안전빵으로 가려면 이게 낫다 어 아 아니 올라오는 새끼들 어 누가 폭탄 던졌어 여기 있으면 살지롱 어우 저울이 죽겠다 어어어어 박혀서 던진다 애들이 시발 던져라 가만있으면 그만이야 버티면 내가 이기는거야 야 없지 없지 내가 이긴거지 지금 수영하고 있대 ok 이겼다 내가 이겼어 버티는 게 이기는거야 그만날려 얘들아 하이 사람 工자 이게 맞아 맞다다 어어어 뭐라고 어어어어어어어얍 어쩔수없어 저기 너무 난장판이라서 변수가 너무 커 우리가 승점 두개는 챙겨야지 이런식으로 랄프올라 너 그래 죽는다 랄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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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왜이래 아 저 미사일 날아가는게 화력이 너무 세가지고 우리까지 같이 날아가네 일단은 약간 잠수함 살짝 물에 잠길때까지는 도망다녀 저기저저 테니스채 들고 오면 미친놈들있다 아아악 마이파 저새끼 진짜 빡세다니까 저 오리 나도 쟤들 몇번 죽었어 어어어 저거봐 미친놈아니야 저거 저 개새끼 일로와 아 이게 뭐야 어 시발놈아 일로와 개새끼야 어어 잘가 잘가 빙스나 나 올라갈거야 시바라 복수재대로 했다 어어어 지금 올라온다 야 저 오리 조심해야될거 같애 상석에 들어가면 그만이야 상석에 들어가면 그만이야 아 저 오리 빡세네 쟤 어 나 죽었어 가운데 껴가지고 너무 쳐나져가지고 죽었어 가운데 껴가지고 너무 쳐나져가지고 죽었어 아이씨 짜증나 아 저 오리 죽여야겠다 쟤 여기다 폭탄 하나 제대로 던져야겠다 4개를 아아악 까비 폭탄 어 쟤네 꼈어 지금 아 이번에 주황팀이 가져가겠네 쟤네 꼈어 아 저 오리 그니까 저 지금 저 오렌지팀 저 오리 저 새끼 존나 잘해 좀 고의적으로 잠수함 후면부에 있으면서 오는 새끼들 그냥 펀치로 기절시킨 다음에 바로 던져버리더라고 저 새끼 존나 잘해 오리 새끼 저거 걸려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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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봐봐 또 또 또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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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새끼 저거 이 시발 이 새끼 던져 개새끼 메지를 좀 해 와 마이스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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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케오케 오케오케 야야 나 삽들게 삽들게 삽들어봐요 어그로 빼줄게 올라와봐라 공공인 공공인 어어 야 저거 조심해야돼 갈 뻔했어요 밑에 올라와야지 어 토끼 올라오는거 봤어 오리오리오리오리 나와 나와 랄프야 처맞기 전에 이 새끼 올라오면 죽인다 너 올라와봐 저거 먹어야겠다 오리오리 죽였어요 어어어 도킥 토끼 토끼 죽였고 거기 어어어 아악! 안돼 X 3 어 살았다 살았다 너 왜 안 올라가? 오케이 너도 죽어봐 한번 이제 올라간다 반영하세요? 랄프야 들어오지마! 들어오지마! 넌 여기 들어오면 안돼! 나도 넌 때릴 수 밖에 없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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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을 때려 차라리 나 이새끼 패 죽일라니까 오케이 이새끼 죽은 것 같다 꺼져 배에서 내려 이 개새끼야 일단 매달려 있긴 하던데 나 올라갈래 나도 올라가겠다 오케이 일단 올라가 있는데 시발 와 우리 견제 당하는 것 같은데 아니 상식적으로 옐로우 팀이 승점이 두개 더 앞서있으면 옐로우 팀 공격해야지 왜 우릴 공격 왜 나를 공격하지 이 새끼도 중국인들 아니야? 중국애들이 그런짓 많이 하던데 아 이게 맞아? 이거 아니에요 ㅈㄴ 쓰레기같은 새끼들이네 마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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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치 내가 봤을 때 우리가 고릴라라서 그런 것 같아 그것도 맞아 너무 잘 뛰어 고릴라가 뭔가 패고싶게 생겼어 내가 고릴라가 문제야 다른명 가자 뭐 할까요? 세이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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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터 이스 커밍이 되어버렸는데 음 이건 이제 모닥굴 밖으로 애쫓는거죠? 응 어 이제 뭐일로 안넣었다 돼지 할까요? 돼지가 없어요 제가 우리 고양이 하자 고양이 격식 격식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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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지 이즈 애들이 캐릭터를 좀 잘 뽑아낸 것 같더라고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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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냥 배틀로얄 같은거야 눈이 좁혀지는데 그 안에서 살아남는 거거든? 랄프는 일단 이쪽으로 와봐봐 싸우지말고 싸우는 거 아무 의미 없어 마지막에 잘 싸워야돼 너 드롭게 쳐맞았다 너 일로와 너 일로와 죽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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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여기서 여기서 대기타 아냐아냐 그거 들어지는 무기 아니야 마시밀로 그냥 들어지는 무기 아니라고 여기 대기타 벅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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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소 소 소 소 소 들어왔다 소 우리 자리 들어오면 그걸 패 어어어 랄프야 자 어어어 어 어어어 얼면 끝나는거죠 아 얼면 죽네 가만있어봐 폭탄을 애들 좀 날려버려야겠다 나이스 애들 날라갔다 나이스 애들 날라갔다 쟤 지금 비절이요 소 비절 가운데 폭탄을 날릴게요 날려도 돼 가운데 나이스 간다 간다 애들 다 옆동네로 도망갔어요 어 옆동네 안있는게 나을거 같아 아주 왔다 아 소 존나 깝친다 쟤 흐흫 이새끼 잘잘들었네 개새끼 일로 죽어 이 개새끼 나이스 한명 죽였다 저새끼랑 나랑 지금 1대1인가? 원펀치 원펀치 싸움이야 날패에 폭탄하나만 던져줘봐 아 맞다 맞다 아 바로 사료공격 아 피했다 나이스 한대만 먹입니다 한대만 아 이새끼 존나 안맞으려고 개바락을 하네 잡고 박치기 방법이에요 아 나이스 나이스 보내 보내 가 이 개새끼야 와 와 낙법하네 나이스 보내 보내 꺼져 나이스 나이스 사라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안주거에요 아 나이스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라이프야 시작하자마자 두렵게 꽂고 시작하네 가만있어봐 폭탄으로 한새끼 날려야될까 어 그게 전데요 어이 괜찮은 여기있으면 돼 여긴 딱 우리가 지킬 곳 이런거 이런거 치워 이런거 치워 거슬리는거 거슬리는거 다 치워놔 거슬리는거 다 치워놔 꺼져 뭐야 타죽었다 아니 타죽었다 아 뭐야 이 새끼 오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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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폭탄 폭탄 안돼에 grandson 어 너무 머리날라가는데 자 이거 죽었다 아 토가 너무 깝친다 아닌데 라이프랑 같이하는데 라이프가 너무 못한다 아니 남탓이 아니라 지금 너무 보여준 게 없어 지금 뒤에서 초반에 쳐 뒤지기나 하고 에? 아 알프가 너무 보여준 게 없어요 지금 나이스 날렸다 개새끼 죽어라 이게 안 온다고? 어 야 이거 악어가 이겼는데 이번엔? 아까 나랑 1대1 하던 애 있잖아 이 옐로우팀 좀 잘하네 아 이번엔 제발 죽지마라 알프야 제발 초반에 죽지만마 이렇게 럭키 펀치 맞으면 이렇게 던져버리면 돼 어 뭐야 뭐야 아니 왜 내가 던져버리면 아 나 이 새끼 죽여야겠다 일로와 이 개새끼야 럭키 펀치 럭키 펀치 럭키 펀치 럭키 펀치 어 잠깐잠 얘 그거다 얘 그거다 얘 범프로 막았어 오오오오오오 각자 도생 어 폭탄 날라왔다 아 저거 날려야겠다 불 붙여야 되는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 그냥 들고 있으면 불 붙어 오케이 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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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 악어 보내 호랑이 그 호랑이 보냈다 호랑이 아니 호랑이 죽겠다 오케이 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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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으로 들어야지 랄프야 에이 안 돼 안 돼 아주 일부러 지금 한턴 준거에요 호랑이부터 호랑이부터 호랑이는 업박스 오케이 호랑이 호랑이 기절 기절 아이씨 일어나 일어나 오케이 눕히고 잡아가지고 꺼져 오케이 호랑이 보낼거에요 공룡도 보내소 공룡도 아 살았다 진짜 나이스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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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이 개새끼야 오케 한 번 더 제발 죽어 이 개새끼야 오지마 아이씨 자 됐다 됐다 죽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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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왜 때려 걔를 아니 안 때렸어요 이제 오케 이씨 이씨 오케 eas 시발 죽어 오 죽 Zeiten 오케 오케 아 좀 띄지라고 이 개새끼 흐지라고 나이스 나이스 띄지라고 이 시발 야 이건 사라온다고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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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의 승리 가르리... 올 때쯤에 헤드샷 일ocr Bernard 안 돼 안 돼 안 돼 강완지한테 맞았어 쟤는 오래 살고 어어 나 악완지 당한다 야 야 야 야 야 야 도망가자 안 되겠다 우리 너무 타겟된다 근데 바우아웃은 못참지 나이스 나이스 죽었어 야 소 소 소 조심해 야 소 잡자 오늘 소 잡는 날이야 르골보 잡아야 돼 아아 조심조심조심 박치기 하지마 박치기 위험해 어어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공용 공용 나 확 드롭킹맞다 나를 이대로 나를 드롭킹 갈기네 오케이 손을 펴어 손을 펴어 안돼! 안돼! 개새끼야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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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발 악어한테 당했어 아 아 이게 2승하니까 우리 견제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아아 2대2 악어팀을 빨리 죽여야 되요 야 저 강아지 독이, 독이 바짝올랐다 이제 지금 쟤네 드로핑만 해 터튼만 조심해요 안돼!!! 안 돼! 아! 야 살려줘 살려줘 반대에서 날려줘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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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잡히지가 와.. 저 바우와우 독이 바짝올랐네 이거 옐로우팀이 이기면은 아예 끝나는건데 안전빵해봐 내가 폭탄 날려줄게 저 아고 혼자있다 옆봉내로 가봐 던졌어 던졌어 어이 다구박네 1대1인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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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졌어 지모 던져 나이스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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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피해 넌 피해 그냥 그냥 도망가 도망가 얘들이 다 너만 노린다 어 바우와우도 너만 노려 지금 옆으로 넘어가 옆으로 넘어가 옆으로 넘어가 폭탄 던질게 바우와우 조심해 쟤 한방에 있는 놈이야 어우 나만 따라와 조심해 조심해 석궁 들지마 랄페 안좋아 오히려 던졌어 나이스 나이스 그냥 던지지마 던지지마 던지면 니가 당해 폭탄 한 번 더 던질게 아아 안된데니까 야 내가 니쪽으로 폭탄 던지게 그냥 어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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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잇잇잇잇잇 날린다 애들 난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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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어 날라갔어 악어 날라갔어 오케이 잡아 잡아 던져 잡아 던지면 니가 이겨 아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아이 병신 아이 그로킹만 존나게 하네 나이스 나이스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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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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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겼어 이겼어 나이스 아 드디어 이제 좀 하는구만 동물의 호감도에 따라서 타겟이 정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감히 내 생각이지만 동물의 그 호감도에 따라서 타겟이 정해진다 고릴라는 상당히 안 좋다는 거야 세번째 맵투와 저희 발이 재밌어 보이는데요 네 고릴라는 고인물들이 많이 한대요 아 그니까 어제 이거를 이 단순한 게임을 10시간에 했다니까 고양이 말고 이번에는 고양이 겹쳐야 2만 명 소표 소독기 귀엽다 음 매니저 구경 전만 트럭 상당 폴방 대작 아 이거 개난 점이네 이거 멜찍고기 고인물이다 멜찍고기 고인물이에요 아 무빈답다 승원이 승원이 1이거든요 노란팀няя Essa 승원이 Turbo 어 이거 안되는데 이거 안되는데 이거 안되는데!!! 아 c 어 2대1이야 안돼!!! 아 유기당했다 아 유기당했어 점마들 잘하네 네 저 노란팀이 잘해요 둘 다 그리고 저 웰시콕이 우주선 잘하고요 카란팀이 제일 잡으려고 폭탄으로 다 날려야겠다 뭔데요 이거? 어 먹었다 먹었다 손은 꺼져 어? 다행이다 안죽이네 드롭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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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로 이리로와 이 개새끼야 쏘 죽였다 나이스 올라와봐요 올라와봐요 어우 쩋될 뻔 이리 보내 보내 나이스 알았다 2대1 2대1 이새끼 날려야되는데 일어나면 일어나면 어어어 나 못날리기 폭탄을 날려가지고 몰라 어 살았다 살았다 2대1 개새끼야 오 아 누가 폭탄 던졌어 시발 던져 던져 딴 데 던져 안돼 오케이 죽어 이 개새끼야 어 내가 늦게 떨어져서 내가 산거죠 오케이 승점 1점 했을 때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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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위태로운 상황인데 이거 어 저 때린다 나 시발놈이 시발놈이 시발놈 아아 웰시코기 미친새끼봐 오른쪽 오른쪽 다리로 와요 오른쪽 다리로 오른쪽 다리로 와요 여기 너무 아늑해 아니 다리 넘어서 와요 너무 아늑해 여기 오케이 개새끼야 꺼지라고 아 엘시코기 존나 꼴 오케이 개새끼 이리와 같이 죽자 이 개새끼야 내려와 내려와 이 개새끼야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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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개새끼야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아 미쳤다 방금 물기신작전 라이프 살았어? 네 살아있어요 도움 좀 줄까? 폭탄 던져줄까? 오른쪽에 던져 오른쪽에다가 폭탄 던져 아 넌 던진거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제대로 돌아갔다 폭탄 제대로 돌아갔다 나중에 기절해있어 기절해있어 최소한 두명 날아간다 나이스 라이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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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버존버 아 이 병신아 야 그 남을 공격하려는 그 마음이 잘못됐어 거기선 버텨야지 기절해있어 어 박치기로 나타냈다 어 근데 소 되게 착하다 나를 죽였을수도 있는데 안죽였어 소 박치기만 하고 당기는데요? 이거 이거 저 또 말하는거 맞죠? 어 어 나도 박치기로 한명 죽여볼까? 근데 그 손 제가 죽였어요 저 저 보라색 고양이 죽여야겠다 어 이새끼 지한테 총쌌어 어 조심 어 잘한다 얼렸다 개새끼 어 어어 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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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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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상어 개새끼야 폭탄하게 갑니다 폭탄 가운데 갈게요 가운데 가운데 갈게요 오 오 와 누가 이기나요 제발 아 내가 늦게 떨어졌지 에헴 아 나 소 죽여 어 소 뭐해 소 날라 어 야 랄프야 왜 날 때려 미친새끼야 아 왜그래 아니 나 놔놓으라고 나를 잡고있어요 형이 안죽을거 아니에요 아니 아 왤시코기 잘한다 왤시코기 잘한다 아 저새끼 럭키펀치 너무 빡센네 아 나 아까 귀상어한테 당했는데 귀상어 죽이고싶다 한 놈만 걸려라 한 놈만 걸려라 펀치 한 놈만 걸려라 아니 던져야지 이걸 어 지랄 지랄 지랄이 오 우와 아 나 우주복 왤시코기 죽였어요 제가 1대1대1입니다 노란색이 1등하면 큰일나요 게임 끝나요 폭탄은 갈게요 왼쪽으로 봤습니다 폭탄 아 아 아 까비 나이스 폭탄 와 고양이 미쳤다 쟤 두리 싸우고 두리 나이스 맞췄다 맞췄다 오 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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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잇잡고잇 잡고잇 잡고잇athi 아아아아아아 아 이러면 파란팀이 이겨야 되는데 아... 에선 파란팀 위에다 이제 오 이겼다 파란팀 이겼어 나이스 우리 승, 지금 하나 아님? 영황이 너무 더 세다 얘들이 죽었어 나이프... 나이프 살았네 쯧 쯧 쯧 쯧 폭탄 하나 까줄까? 왼쪽에 까줄게 야 폭탄 두개다 이거 빡세다 두 명 날라간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두명 날라갔어 죽었어 쯧쯧쯧 쯧쯧쯧쯧쯧쯧쯧쯧쯧쯧 쯧쯧쯧쯧쯧쯧쯧쯧쯧쯧쯧쯧쯧 쯧쯧쯧쯧쯧쯧쯧 아옹 안 맞았어 안 맞었어 야야야 누굴 죽일생각보다는 버틴다는 느낌으로 가 라이플 버티붙이바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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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졌어 죽일게 나이스 맞췄다 안돼 안돼 나이스아아아아아아 내가 던진 사료가 이렇게 또 게임에 영향을 준다 응 웰집거기 x2 어 안돼 안돼 어어어어어어어어 아 기자식아 어 폭탄 테러봄이다 폭탄.. 폭탄 테러봄 폭탄 테러봄 조심해 안돼 안돼!!! 아아 밀시코기 개새끼 나 졌어 날렸는데 저 빨간거 저거 먹으면 안 날라가요 폭탄에? 아 날라가 운이 좋았던거지 에이 블루팀 이겼다 잘 비벼봤는데 폭탄이 너무 변수가 컸다 너무 아쉽다 아니 고양이 이거 이거 이 지금 이 스킨 존나 귀염뽀짝해서 사고싶다 쟤 고양이 저 유치원복 존나 귀염뽀짝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맞지? 저거 현질 해야될거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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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맵 가자 두 번째 맵 두 번째 맵 응 토끼 많다 이 영화 이번에는 우리가 오 나 시바견 있는데? 너무 귀엽다 얘 나 언제 이런걸 얻었지? 난 시바견 할래 시바견 없어요 비슷하게 생겼는데 맞죠? 컷스키로 할게요 응 야 왜 난 같은팀에 날라차기하냐 나한테 쳐진다 이러면 안되는데 오케이 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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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았어 나를 왜 때려 상어야 오케이 아 어 내가 널 때렸네 왜 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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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졌어 시바 나이스 바보다 바보다 들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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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패스 저 패스 들고와 들고와 아 저거 터진다 오케이 나 마이볼 마이볼 간다 간다 짜 cliche 만下 날아차기 확우 지금 좋다 항어야 보여줘 나이스 나이스우 좋았다 바로 앞에 드롭픽 날려주고 바로 어? 바로 어떻게 해야 돼? 아이씨 아이씨 조금만 이 개새끼 짹 들어가 이 개새끼야 아아이 아깝다 내 드로킥이 맞았어야 되는데 이게 아아 너무 아쉬워 괜찮아 드로킥 한 루즈볼을 잡는게 나은거 같아 야 우리팀 한명 잠수야 Goya sRR 하자 씨바 기어 tornar 막아줄게 마하줄게 나이싸로 오오오 오오오오 잡았다 잡았다아 아아아악 스으루우우우 shoots 하Get 아하하하 핰하하 하으아 어우 э fence 펀치 가볍게 피해주고 번지기 아 지렸다 아 뭔가 시바견 하니까 잘되는 느낌 오 토끼좋다 토끼좋아 토끼좋아 바로 던져 나이스 오 얘들 잘하는데 상대가 너무 못해요 막지도 못하네 그냥 오 좋았다 싸운다 싸운다 오케이 오케이 지켜줄게 지켜줄게 아 까비 아 내가 진짜 다했는데 이거 그렇지이 아 나 여기서 전나 깡패같애 애들 세명이나 좌패어 봐봐 겁나 애들 개패고다녔어 공 터진거 가지면되 어어어 어 안 돼 나이스 헛볼 헛볼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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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아 까비까비까비 어 터진다 터진다 다 꺼져 다 꺼져 다 꺼져어 나이스워워워워 마지막 골 지렸다 인정? 어 다 피했어 아 아 드로킹 날리는 거 같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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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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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나이스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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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쪽 던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더 아 아 아 är 로 아 씨발 와 우리팀 씨박이형 신고하자 저새끼 아무리 봐도 고의적이야 개새끼 뭐를 왜 뭐를 왜 됐어 됐어 뛰어뛰어 와 아 나를 왜 때려 계속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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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새끼들이야 저거 피파는 골키퍼 아니야 빠져빠져빠 뛰어뛰어 나와 난장판이네 왜이렇게 빨라 얘 아 또 졌어 시발 나이스 나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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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상어 아니 이게 아 뭐 이 씨박이야 그렇지 그렇지 던져 던지라고 저새끼 이제 이해했어 이제 이해했어 개새끼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개새끼들 아니 공이 아니라 저거 강아지 머리가 잡혀있네 아 미치겄다 진짜 자 고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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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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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던져 그렇지 내가 잡을게 어 야 더럽게 아 아 쟤 둘이 뭐하냐 아니 둘이 둘이 잡고 개지랄라고 인데요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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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지라고 이 씨박연 개새끼야 그렇지 됐어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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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야 이 씨앗 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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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꺄아아아아 터치 따아아아 마우스, 마우스 잡았다 됐다 마우스 와 아 이거 2배에 닿들어요 진짜로 아... 존나 힘들었어 진짜 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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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왜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안돼 나를 왜 아니 나를 왜 때리는거지 계속 아 미치겠다 아니 공에 대한 그 집착이 없어 저 개새끼들이 우리팀 병신들 아 스트레스하다 어 세 번째 맵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정말 이 게임의 피지컬을 자웅을 겨룰 수 있는 모드 레슬링 같은거야 서서히 안개가 좁혀오는데 기절시킨 뒤에 장외로 던져버리면 되는거야 데스매치야 시작 레슬링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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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해라! 오케이 굿! 아이 개새끼 도릴라 졸라갖지 삶 먹어야 돼 삶 먹어야 돼 삶 먹어야 돼 어? 구해줘 구해줄게 어허허 그래서 나나나나나나 아이고 나는 왜 때 foundational necess다 이거 삶 제대로 맞았다 죽은척 해야겠다 저 cubed로냐 하고 죽은척하고 죽은척하고 있네 아 저도 적제비 저렴lü펄여 개 donations 안되겠다. 폭탄으로 일단 죽은 척하고 있어. 일로와 이 대세키 눕히기만 해봐요. 일어날게 바로 아악! 안되겠다 안되겠다. 나이스! 나이스! 꺼져! 잡았어? 아니 일단 모기 뺏었어. 모기 뺏었어. 아 일부러 일부러. 아 모기도 컷했잖아요. 아 쟤 어떻게 해. 쟤가! 아아! 저세키 진짜 아아아악! 안되 안되! 아 진짜! 와아! 와아! 저 족제비새끼! 와아! 저새끼 잡자! 족제비! 개새끼! 오케이. 수달! 어! 오오오오오! 라이프야. 니가 나 때렸어 방금. 일단 구하고, 일단 구하고. 안돼. 안되있다, 맞다좀 맞다 오, 얼었다, 얼었다 안돼! 으으으! 오케이, 수달 잡았어, 수달 잡았어 수달 잡았어요 오, 올라온다, 올라온다, 어 잡았다 아니 수달 잡았어요 오오오, 핵망치 오케이, 올빼미 잡았어 핵망치 조심해, 핵망치 올빼미 수달 잡았어요 으으으으으으아... 너무 위험해, 너무 위험해 핵망치 맞으면 간단 고양이 잡죠 고양이? 으에에에에에에 어! 어 핵망치 핵망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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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리 도망가는게나 나도 올라갈래 개새키들아 이샤끼 뭐야 야야야야 올라가야돼 올라가야돼 우리,우리,우리 안그러면 처맞아 쳐맞아 ! 얽 올라올라 올라올라 derechos 올라올라 올라올라 올라와 있어 으 в 오케이 오케이 storm 애들 좆필라고? 예 야야야야야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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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태니스 헤드갯어 아 쟤들енно broke 아니 쟤들 안됬더라 나이스 rob 난 적두 나이스 나 strike 공했고 한명 공했고 한명 공했고 한명 공했고 또 왈도 나 일부러 죽은척하고 있어 또 나ью 니다 또 델카스 못 보다 또 혼자 온다 또한 탓 또한 탓 으어어어어어 또한 탓 또한 탓 또한 탓 또한 탓 또한 탓 Moto 또한 탓 고리가 잡았고 고리가 잡았어? 네 잡았어 또 사나오지 미친놈이 좀 꺼지 폭탄 하나 날려줄게 나이스 폭탄 날려줄게 나이스 이겼네 아이고 어 죽은다 죽은다 행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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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요 행망치 감전됐어 감전됐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 Pretz 오сы минут 이 쇼말놈 Jeg 엑ivel 꼬마 HR 또 Es 나이스! 잡았어 씨발 템전 금지요 난 죽을 수 없다 고릴라 이 개 싸가지 없는 새끼 일로와 일로와 건방진 새끼 일로와 아니 죽었다 와 입막을 하네 나이스! 막기사 아... 바로 1등입니다 이 새끼까 꺼져 올라와? 또 올라와? 올라와? 니가 올라와? 올라와봐 꺼져 이새끼야 꺼져 꺼져 오오 어? 아무나 맞아라 어이구아이구아이구 어이구아이구아이구 어어 누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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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누웠으면 데미지 그거 중첩되면 죽어 네 누워있다가 지금 안 맞거든요 이거 어 지금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어어 프라이프 너무 아프다 아 지랄 아 아 죽었다 디져 이 개새끼야 다 디져 이 개새끼들아 나이스 배전해온이 다이래 이 건방기 이 시발남들아 다 디져 다 디져 와우 죽어 이 개새끼들아 아이스 x2 다 갈아버려 힐윈들아 으으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웅 어 고릴라의 복수 고릴라의 복수 고릴라한테 제대로 처맞았다 오우우우우YA 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고릴라 고구릴라 드롭키그로 날리게 응 으아아 outstanding 으악 일단 미쳤네 어 닭돌곤 어어 나 고릴라한테 럭키펀치 맞았어 우리 고릴라 이 걔새 say 넌 넌 nossos consistent 됐다 땅정보 신열돼 와.. 이것 Zhengan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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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떨궈지마 떨궈지마 나 떨궈지마 나 쥬오오오오오오히 고렐라 개새끼야 이리와 넌 진짜 건방자 넌 꺼져 이제 진짜 오지마 게새끼야 너 오면 뒤졌어 또 오나? 또 올라와? 올라오기만 해 넌 진짜 뒤졌다 아 이거 사탕 사탕 남아 죽이는데요? 나이스 사탕 뺏었다 고릴라 올라오나요? 오케이 죽었다 개새끼 고릴라 꼴 뵈기 싫었는데 시발 또 잡았다 또 잡았다 오 사탕 또 잡았어요 사탕 오 오 아 아니 좋았다 아이 독가스 맞고 뒤졌어 너 살았어? 아 날랐어? 어 죽나요? 아 아 사탕을 두 번 뺏었는데 또 뺏기 아 근데 우리가 견제 당하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 승점 두 개라서 그래 오 행망치 행망치 초반에 좀 사리는 거 어때 오케이 와 초월 먹네 아 오오 오오오 fine 어 네 펄 이따다 어 어 어 젠다 무서워 얘들 얘들 이랄다 이가랍다 게 나 나... 엇 어 나도 도망갈래 아니 난 밑에 층에 있을게 오오 내려오지마 내려오지마 라이프야 어어 내려오지마 내려오지마 라이프야 왜 왜 왜 왜 떨어져 왜 떨어져 오아아악 다시 올라왔어요 야 누가 나한테 원한을 품었나봐 존나 폭탄으로 나 너한테 던지네 근데 독가스 잘봐야되 우리 독가스 형쪽으로거든요 여기 신나게 싸우고있어요 몇명 죽은거지 지금 야 내려와 내려와 이제 내려와 내려와 드롭퀴 아 괜찮아 괜찮아 어 나 죽는다 죽는다 나 죽는다 독가스 오는데 그 정도 아니야 독가스 오는데 이거를 아니 독가스가 오는데 아니 살았어? 죽었어요 어어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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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악 나이스 나이스 이겼다 피탄 넣을게 고치 밑으로 고치 고치 나이스 나이스 이겼다 아아아악 하하하하 이겼다 세 번째 맵 하자 세 번째 맵 하자 네 네 네 네 축구는 진짜 너무 난장판이야 여러분들 오락기 됐어요 구기 종목 아까 두개나 했잖아 뮤직축구에 있고 아까 뭐 했더라 어 전자공 넣기 했었잖아 이거는 각 색깔별로 전자오락기가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미니게임을 해가지고 승점을 획득하는 방식이야 그니까 한 명은 게임을 하고 나머지 애들은 가서 반대편 가서 게임기 못 잡게 막 방해해야 돼 아아 형이 그럼 공상치세요 내가 미니게임을 할게 아니야 내가 게임을 하는게 맞을 것 같아 내가 플레이어 할게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흠 그냥 뛰어 띄워 뛰어 네네네네네 내가inet 나들아 아 아 오리야 Porok 아 됐어 와 네네네 diyorsun 형 씨드있는데 우유 아 이색 all나 방해하네 아 씨 게임 못하게 했어요 일단 오케이 먹었어 하나만 더! 두개 더! 아! 씨발! 고릴라 방해하는 것 좀 어떻게 해봐 우리 개새끼야 쟤네도 게임 못하고 있어요 쟤네도 게임 못해 오케이 오케이 와 우리 근데 방해를 너무 많이 한다 저쪽은 게임을 계속 하고 있구만 아니 막았어 막았어 아니 아니 오리야! 좀 애들 좀 막아봐 니가 게임 처할라고 하지 말고 나이스 나이스 라이프야 라이프야 니가 차라리 우리 쪽 막아줘 아 우리팀 오리 병신이야 오와이 개자식아 너넨 나도 죽었다 야야야야 도와줘 쟤네끼야 오케이 하트를 안 뿌려 새가 아 나를 매자마 우리 미친새끼야 아 지랄났다 이거 저쪽은 계속 게임하고 있구만 됐어 됐어 하나 아 아 하트 다 놓쳤어 씨발 아 랄프야 나 왜 때려 니가 오락을 하든가 그러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럴거면 차라리 사인큐가 낫겠다 아 아 아니 저 병신새끼들 아 아니 오리가 너무 개병신이야 이새끼 신고해야겠다 시발렴 리포트 리포트 리브팀 할까요 아니 플레이어 개네 아 아 아 아 다행이너나를 파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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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 진짜 코트 에프나이젤님 2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레디좀 해라 레디좀 포탄으로 대박내야겠다. 잠깐잠깐잠깐 나이스~~ 아 기다리기잘 우리..우리는 관망하자 관망하자 관망 왜 쏘기 막혀 어 근데 저쪽에서 그..우리한테 뭐 쏜다 야주주주.. 조심임조심임 certainty 어..브라이펜 삭 미친 와 seguinte 2명밖에 안남았네 얘네 다 죽었어요 일일이예요 이제 와.... 무기가 깡패야 너너너 어 흥망치 으어어어ές어어어 와아 애들 밟고 없다 오 바나나들 밟고 넘어지네 어 그만 쏴 그만 쏴 저거 레더 아니야? 레더 맞네 아이고 우리 나이제를 어서온나 333개 고마워 어 라이프 살았어? 야 얘들끼리 싸우기 놔둬 바나나 밟지마 바나나 밟으면 큰일내랄 라이프야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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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허 아! 어... 어! 나 그린한테 쳐맞았어 그린한테 아 f- 어앤에에에에에에에에엥 나이스 투달 버리고 투달 죽였거에요 어후... 으아악! 쯧 날아차게 하다 뒤졌다 폭탄 받아라 어 폭탄 제대로 맞겠다 곰탱이 아직도 살았어? 와 곰 점마 저거 잘하네 바나나 또 깔아야겠다 나이스! 탈거 넘어졌다 나이스 나이스! 곰 죽어라 근데 이건 곰팀이 차라리 이기는 나은데요 근데 파란앤드가 아 근데 곰 너무 비호감이야 왜냐면 날 죽였기 때문에 자빠져 나이스 아 봐봐 곰 또 때려 아 시발 죽었어요? 아 시발 개새끼 공 시발 죽여버려 쟤 시발새끼 저거 아 존나 역겹네 곰 만 잡을게요 곰 만 어 뒤졌어? 아니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아 곰 죽여야겠다 쟤 아 곰 죽여야겠다 쟤 오케이 일단 곰팀 수다를 죽이고 여기고 아 안돼 와 곰 미쳤다 쟤 네 아 곰 아 곰 존나 역겨운데 시발새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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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 뒤졌어 아 갑자기 미친개가 왜달라들어 뒤져 나이스 곰 뒤졌다 한ty 컷 으쟤 개새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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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에에엣 살았다 살았다 살았엊어 살수이 있어 살 수 있어 살았어 이 sh evaluate 호랑이 호랑이 나이vell 드럭키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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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 던져 아 이거 안하는돈이 안하는돈 요즘 1일이잖아요 이리와 이 새끼야 아 랄코야 그걸 왜 잡았어 이 새끼야 FP스톡을 시발 새끼야 아 아 됐어 죽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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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발 시발 아 3킬 때려야 돼요 그래도 3명 죽였어요 아 아 무슨 원한이 있다고 아 아 멜씨쿡이 졸라 비호감인데 도망가 도망가 어 도망가 도망가 라이브 차이 도망가 라이브 차이 도망가 아 라이브 차이 도망가 오케이 폭탄 제대로다 폭탄 들어간다 폭탄 들어간다 나이스 왜 식구기 죽였다 나이스 아니 아니 랄프야 그런거 하지마 너 죽어 그러다가 그냥 도망가라고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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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도망가 도망가 밑에서 위로 도망가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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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프야 도망가 랄프야 도망가 랄프야 도망가 랄프야 도망가 계속 뛰어 계속 뛰어 랄프야 이 병신새끼야 아 왜 죽어 아 이씨 진짜 나이스 비둘기 죽였다 비둘기 죽였다 비둘기 죽였다 비둘기 죽였다 일단 일단 도망가 일단 도망가 일단 도망가 아잇 어 어 이거 안되 안되 어 이거 안되 어어우 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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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든 기력 채우고 어어어 으으으으으ㅏ 아 나를 왜 때려 나를? 아니 나 나 즈! 저 즈! 죽인다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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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죽였다. 개새끼 야 호랑이 죽여 호랑이 시발 년 아이씨 호랑이 씨발렴 죽여! 호랑이 씨발 죽여 개새끼 야이 개새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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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구덩 파버려! 야이 개새끼야 이겼어? 이겼어? 나이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이겼어 이겼어 우리가 씨발 이걸 이겼어 오우! 아아 지렸다 아 나도 모르게 그만 조상구덩 파버렸네 잠수함 한 번 더 잠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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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이름은 파티애니멀스라는 게임이구요 25,000원 25,000원 정도 합니다 가격이 좀 있는데 생각보다 재밌고요 기본 빵 한 30시간은 채울 수 있는 게임이라서 나쁘지 않죠 잠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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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어 나 오디편으로 다 징그럽네 외계인 같다 비상어 비상어 아까 그 곰탱이 있다 박호 저 새끼 레디 레디 좀 박아라 레디 안 박네 이 게임 이런거 좀 해야 돼 대기시간 너무 길어 박호 바로 시작하자마자 가야겠네 미خ 가중 네 높이가 제 Od Santiago 택미 택미 MT 터져 아무일 오케이 보냈고 올라오니? 올라오겠다 바코 전마 잡을래 가만있어봐 이 귀상어 이새끼 존나 꿀빨는데? 어 못됐다 어 이거 안맞는다고 이거를? 와 이거 후라이킹 너무 빡센데? 어 이거 에반데요? 아 이새끼 존나 비우감이네 귀상어 폭탄! 어이구 찹쾌쾌쾌 귀상어 존버 폼 미쳤다 쟤 쟤 바로 죽여야겠다 시작하자마자 어어어 둘이서 아주 ㅈㄴ 치열한데 귀상어 수영을 안하네 저자리에서 죽은거 아닐까? 오 살아 살아있다 뭐야 잠수하고 안되요? 창원에서 물속에서 숨 쉴 수 있는건가? 귀상어가 이기나요 설마? 와 미쳤다 귀상어 야 귀상어 죽여야겠다 바로 피 죽여야겠다 아니 나를 왜 때려 미친 강아지 저새끼 아 귀상어랑 같은팀이었나보다 아 맞아요 귀상어 잡아 잡아 꺼져 이 개새끼야 나이스 잘했어 잘했어 올라갈 때 또 때려 또 때려 박호 죽여 박호 조합도 있길까? 아 올라가네 어 핵망치 핵망치 못됐다 이거 아 귀상어 졸라 역겹네 올라갈라고 하니까 박치기하네 나이스 잘 됐다 귀상어 잘 되죠 하하 에헤헤 내가 이 자리 대자리야 에이 개새끼다 잘게 그냥 자야지 뭐 어 잠깐만 저 로켓 발사할때 뒤지는거 아냐 이거? 우어어아아 잠수함 물에 잠기기 전까지 가팡 위에 있으면 안되겠다 야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라이프야 올라와야 돼 라이프야 헤엄쳐 와야 돼 어어 나 누가 나 던졌어 와따와따 아 여기 왔는데 이게 아! 아 우리 견제 ㅈㄴ 당하는데? 꼬리 꼬리 꼬리라도 잡아 꼬리라도 꼬리라도 잡아 꼬리라도 잡아 아 나 뒤졌어 나이스! 꼬리라도 잡아 꼬리라도 잡아 꼬리! 아니 근데 우리 너무 견제 당한데 왜 왜 견제 왜 이렇게 당하는거야? 꼬리라도 꼬리라도 잡아 꼬리! 살았어? 예 꼬리 꼬리 죽어요 체력을 다 썼어요 체력을 다 썼어요 얘 자네? 근데 저거 탈을 쳐맞아가지고 와 바로 드러키네 딱 꽂아버리네 비상 또 온다 비상 또 온다 어어어 로켓 발사 비상 던질거에요 바닷가에 악 와 젊나 이쁘다 어 박고 개샣기 때려 높여야겠다 떨어져 이새끼 어어 안 맞네 어허허허헣헣헣 뭐야? 여기 여기서 줘주나면 맞겠지? 아 안맞네 너도 죽었어? 네 미사일 안으로 빠졌어요 박호 드디어 죽는다 박호 유기당했다 아 나 이 얘는 오렌지팀중에 저거 갑옷입은새끼 저새끼한테 너무 쳐맞아가지고 죽어버렸어 저도 아까 행방치 뒤에서 맞아가지고 죽었거든요 아 이 새끼 좀 꼴배기 싫다 폭탄 던져버릴까? 아 얘네가 승점 두개 가져갔네 얘네 견제 존나 해야겠다 재현이는 무기부터 들고 시작하네 어어어 어어어 미사일 미사일 빼 빼 빼 빼 빼 미사일 씨발 아 진짜 되는거 존나 없네 죽었어요? 죽었어 미사일 안으로 빨리 들어가가지고 랄프 너라도 잘해라 쟤 죽었어 이미 죽었어 이미 죽은 애야 오오 랄프야 안죽아 안죽아 체력많아 체력많아 랄프 플레이좀 봅시다 아 얘네 싸가지 없이 하네 아 둘이 잘한다 둘이 잘 죽이네 얘들이 어어어 어어 처맞으면 안되는데 어어 이거 잘하면 잘하면 둘이 날아가는데 라이스 오 쟤 날라갔어 아예 아예 죽었어 쟤 오케이 한명 참아 던져 던져 아 근데 이러면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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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반대 어어어 랄프야 어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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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기랑 같이 눌러 달리기랑 같이 눌러 네 아니 그냥 거기 뛰어 올라갈수 있는데 원래 아 그냥 잡아 잡고가 잡고가 어어어어 존나 위험해 보겠는데 아니 왜 이렇게 못 올라가 아 오히려 수신이 없으면 좋아요 오히려 어디다 세금 좀 채우고요 아니 아 귀성어 또 올라가 있네 여기 어어어 오케이 잡아서 던져버려 안돼 아아 유기당 이게 먼저 잡으면 더 안좋아요 이게 유기당했다 유기당했어 지지 앞으로 나가지가는데 혜연이 갈살대엄쳐 갈살대엄쳐가지고 어 죽는다 세게엄쳐 숨숨숨 흠 와 아 오렌지 쟤는 둘다 잘해요 상호 또 올라가네 상호 또 올라간다 상호 또 올라간다 올라가서 개폐하게 상호 또 올라간다 어? 아 시래 아 시발 아니 왜 못가 왜 못잡아 왜 못잡아 왜 못잡아 어.. 살았다 나이스 재새끼 죽었다 개새끼 파란색 시발롱 오, 안돼! 냈냐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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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demn 이건 내 잘못 어썽 찐아 aproximadamente Engineering 많이 가는 texted 올라가 até 뽀라엏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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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가 안 맞아요 이 새끼 존나 때리는데 그렇지 쟤 아예 죽었을 수도 있어 밥치기 그렇지 일로와 이건 라이프가 무조건 이겼다 오케이 맞췄어 저저저저 사류로 맞췄어 이제 니가 올라가야 될 차례야 어 나와봐 안돼 라이프야 그렇지 잡아 잡아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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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잡고 버텨 내가 어떻게든지 저 새끼 죽여볼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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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이건 진짜 사료의 힘이었다 체력 많아 체력 많아 이겼어 이겼어 체력 많아요 이겼어 이겼어 잘 버텨요 체력 많아요 어 절건데요 나이스 드디어 승점 하나다 저쪽이 아... 나이스! 으으으으은... 어? 와 바로 죽네 이거 모터에 갈리니까 죽어버리네요 그냥 어. 맞아 어. 그냥 올라갈거 위쪽으로 저 바쿵가 하는 새끼 저 새끼 왜 자꾸 나 공격하는 거임? 바쿵 맞출게요 올라올 때 어 나이스 바쿵 바쿵 누웠고요 나이스 바쿵 꼬리로 갔어요 누워있는게 나 주황색이랑 1대1 같은데 나 네 맞아요 고라파도 나이스 나이스 이러면 이겼다 무조건 이겼다 이겼다 애를 한대씩 맞추면 되겠어요 안돼 아니 괜찮아요 애를 다 지금 체력 많이 썼어요 가이겨요 시프트랑 스페이스 가 어 뭐야 시프트랑 스페이스 가이겨야 돼요 맞아 죽어 와 존나 아이없다 아 시발 과자맞았다구 아 시발 우리 개새끼야 뒤져놔 아 또 올라가네 기상화 이거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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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바쿵 시발놈아 시발새끼 죽고싶냐 시발놈아 이 시발 바쿵새끼야 음 올라가면 그만이야 어어 때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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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쌍절군 쌍절군 때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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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발놈아 시발새끼야 때리지마 사무대지 으 으 으 으 으으 으 으으으으 어 으 ㅅ 으으으 으으으으으으Uh 꺼져 잡고 있어야겠다 아 근데 이러다가 또 또 또 저게 될 수 있어 또 사류맞고 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 이 씨발놈아 아 개새끼 저거 와 진짜 박호 씨발년 죽여버린다 이 개새끼야 너 아 존나 빡치네 박호 팀 2승 아야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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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퀴 죽여야 해 개새끼 개새끼야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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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같은 새끼는 사라져야 돼 이 개새끼야 죽어 죽어 내 계획 방해하는 새끼들은 다 죽어 이제 올라갈 타이밍인가 아니 야 이거 테니스 체를 못놓겠어 이거 어떻게 놔야 돼 FFF FF키가 나는 뭔지 몰라 뭐야 올라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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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아 게임 개병신이다 진짜 저 뱅글뱅글 놓는거 잡으면 저거 많이 사라지세요 아 이거 어떻게 아니 그 뭐 뭐 넣는 키가 뭐야 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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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비 에프 알티 두번이구나 아 씨 졌다 아 이거 이길 수 있었는데 아 바쿠 이새끼 같이 하면 나 이제 무조건 바쿠만 죽일거야 아 존나 열받아 저 새끼 아 죽여버리고 싶어 바쿠 라는 새끼 저거 아 맵이 또 이상한 맵 밖에 없네 첫번째 맵 가자 아 미식축구 존나 싫은데 아 왜 이렇게 했던 맵들이 많이 나오냐 게임 종류가 많은데 희한하게 오늘 좀 했던 맵들이 많이 나오네 12개 있을텐데 맵이 맞죠 12개 있을텐데 맵이 맞죠 음 맵이 12개인가 그럴텐데 어 레디 좀 해라 이 새끼들아 아 내 옆에 저 슬립스톤 개새끼 레디 안하는거 봐 싸대기 존나 때리고 싶네 어 레디 안하네 레디 안하네 슬립스톤 신고해야겠네 병순같은 새끼 저거 바꿔 죽여야겠다 아 지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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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왜 때려 또 시작했다 우리 팀 와 정말 팀킬 또 시작했어 뭘 한쪽 먹힌거야? 예 팀킬 당해서 막힐을 못했어 됐어 왼쪽에 있는 카우고이 맞았어 크루쉬 뺏어가지고 이렇게 지랄 와 소름 댔어 아니 우리 팀 뭐하냐 게임을 안하는데 어 또 또 또 그렇지 그렇지 던지고 오케이 강아지 접했어 그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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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를 왜 또 때려 아 또 저지랄하네 아 이 병신 에이 씨발 또 졌어 이 병신새끼들 아 이 방 나가야 겠다 나가면 패널이 있지 않나요 아니 이거 끝나고 아 씨발 이 방에서 하면 안될 것 같아 병신새끼들 너무 많아 게임을 안해 미친놈들이 공에 대한 집착이 없어요 또 또 또 저지랄하네 아 ㅈㄴ 하기 싫다 씨발 년대 와 저쪽팀은 바로바로 잡는 순간대 떼주네 아 이 PSP를 하고 때립시다 던졌어 꺼져 이 개새끼야 에이 씨발 어거지로 진짜 어거지로 넣었다 와 와 지금 몇대 몇이야 지금 3대1로 다구리 당하면서 와 이 새끼가 아무것도 안해 비용신으로 잡고 던져줄게 아 이 씨발 진짜 이거 나 혼자 하는 게임 같애 아 던져 한 번 던져 그렇지 비용신아 꺼져 비용신아 꺼져 비용신아 꺼져 그렇지 아이 씨발 위로 던져 아니 아 맞았어 맞았어 아 또 지는거야 이거? 아 바로 견제하네 부끄러우게 나이스 건져 그렇지 하고 졸라 뛰어 이 씨발 나이스 오케이 모둑이 맞고 있어 제발 그렇지 아 진짜 진짜 어렵게 넣었다 와 어 우리 팀 저 족제비가 존나 비용신이야 맨 끝에 있는 새끼 이 새끼 저거 라우든 가는 새끼 아무것도 못해 지금 저 새끼 지금 나이스 던져 던져 그렇지 아 씨발 아 저 저 저 웰시쿡이야 견제한다 어 드루크 마자 드루크 마자 드루크 마자 가지고 와야돼 가지고 던져 가지고 던져 가지고 한 바퀴 돌려서 던져 아 아 씨발 막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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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저 라우드 개 병신새끼 저거 어떻게 해야되냐 아 저 라우드 개 병신새끼 저거 어떻게 해야되냐 아니 틈킹 아니라 너가 그 자리 있었던거야 잘못 때린거야 잘못 때린거야 좋아 좋아 던져 던져 제발 아 아 잘 때린다 타격도 잘하네 얼마나 나이스 나이스 좆패슴 좆패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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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이야 그렇지 아아아아 나이스 와 봐봤는데 저 꼬리쪽으로 얘 터널 잡고 잡는데 봐봐 뒤에 좀 잡잖아 이거 얘 해볼만 하겠는데 자라면 어 시간 아 아 나이스 주먹 주먹 쯧쯧 끌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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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한점만 더 따내면 되거든 나이스 랄프 좋았다 아 랄프랑 나랑 둘이서 해 지금 이거 4대2야 사실상 아 랄프한테 또 출발했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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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프 이거 너무 허무하게 뺏기면 안 돼 기세 가져가야 돼 나이스 나이스 잘한다 고르기 잘한다 마이스 마비스 그렇지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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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치면 안 돼 터치면 안 돼 나이스 나이스 동점 시발 이기고 나가자 이 방 아 개같은 방 이기고 나가자 이 방 아 개같은 방 던져 던져 안 돼 안 돼 안 돼 바꾸 아우 어 맞았다 제대로 맞았다 나이스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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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동점이다 이거 어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가면 동점이야 나 진짜 할 만큼 했다 나이스 오히려 나 오히려 좋아 아 아 이 해달년 개새끼 이 해달새끼 잡아서 죽여야 돼 아 모르고 Y 눌러버렸어 플레이어게인 눌러버렸어 아 아 플로피 내렴치 아 아 아 기차 맵 가자 아니 왜 했던 맵들만 나오지 이건 처음 한 거긴 한데 이제 그 석탄 옮기고 상대편 기차 넘어가 가지고 레버 땡겨 갖고 못 가게 막는 거야 아 아 약간 그런 게임이에요 어 기차 조금 빡세죠 낙사하면 안 살아나죠 낙사하면 살아나 또 있네 슬리피스톤 마코라 계속 걸리네 걸린건데 아 레디 좀 해라 근데 진짜 슬리피스톤 미친 새끼야 저 레디 못하는 병 걸렸네 저거 저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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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에이 슬리피스톤 레디 슬리피스톤 플리스 레디 슬리피스톤 유싹 아 아 아 슬리피스톤 개새끼죠 어 뭐야 같은 팀이야? 개새끼 네 쏘리 쏘리 쏘리란 말이 나오냐 이 개새끼야 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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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석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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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레디 처박을 하니까 뭐해 이 병신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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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석탄들 다들 옮겨 으아아악 어 어 우리 열차가 조금 더 빨리 가고 있긴 해요 우리 팀이 방에 안 넘어 아 방에 움직이고 있네 아 아 표지판에 쳐맞고 뒤졌네 부끄러우니까 게임 소리 방해하는 중 어댔쎄! 나이스 알았다 와 바코 잘 친다 씨발새끼 저거 바코 컷! 바코 컷이요 좋았어 랄프야 석탄 던져버려 랄프야 석탄 던져버리면 돼 잡아서 바코 컷 석탄 던져버려 오는 놈 있으면 죽여야겠다 으악! 아 바코한테 또 유기당했어 씨발 아 아 저희 열차 너무 잘 가는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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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야 이겼다 근데 개발렀어요 이거 얘네 석탄 없어가지고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으악 웅 왕 오오우 올라가야 해 올라가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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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개시X야 어디서 석탈을 으아악 미시 아니야 같이 죽었다 그래도 아니 근데 좀 깽판 치는 것도 되게 중요해 나이스 박호컷 마이스 시바컷 으어열어엉 석탈을 왜 안좋은데 우리는 안져도 가는구나 그냥 개새X야 너무 죽었다 흐어 나이스 기다리자 저.. 떨궈버려 떨궈버려 안돼 야 됐어 x2 잡았어 잡았어 이 시메일아 아이씨 토끼한테 처럼 토끼를 잡아줘야지 아아악 토끼 지금 막 갔어 토끼 지금 실성했어 됐어 시박은 한마리 죽였다 아 저거 커스키 한마리 죽였다 우리야 이겼어 왜 이겼어 후후후 토끼 성실하게 일한 쟤밖에 없는데 토끼 좀 불쌍하네 토끼 약간 마지막에 광기의 휘두름이 보이던데 무슨 맵 할까 첫번째 맵 가자 왜 했던 맵들이 이스로만 나오냐 재밌는 맵들 많은데 김정은 드라마 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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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도 있어. 시청자 할 수도 있어. 바코랑 슬리피랑 같이 쓴다. 아 레디 좀 해라 이번에는. 아니 레디 좀 해라 바코라. 레디 말고 슬리피스톤. 레디해. 레디 안하고. 아 저 새끼 신고 먹여야 될 것 같아. 아 개새끼 레디 존나 안해. 아 시벌려. 죽여 패고 싶다 개새끼. 끝까지 레디 안하네. 욕 노노라는데요. 조용히 모ать. 아 그 땅. 도망간다 됐다 슬리피스톤 죽여야겠다 개새끼야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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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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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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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겨 땡겨 나 너였어? 아 넌지 몰랐어 아 그니까 하나로 좀 통일을 해 시바겐을 사든가 아니 이거 살려고 하는데 형이 계속 큐를 돌리시니까 살 수가 없어요 폭탄 터진다 뿜 뿜 뿜 뿜 아 까비 어 부러졌다 어 토끼가 지겠는 어 토끼가 이겼다 아니 왜 맞어 거기 왜 있어 내 계정에 왜 있는거냐고 여기서 살아나는데 뭐 여기 왜 있냐니 형 어 잠깐만 한새끼 죽였어 밖으로 나만 죽이는데요 시발러미 밖으로 당한게 맞나 어? 밖으로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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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갈게 오케이 나 옆에 있을게 오는새끼 죽일게 땡기고 있어라 몸으로 지탱좀 몸으로 지탱좀 존나 애처롭네 오케이 끝끝 디졌다 개새끼 어 난데 나도난데 에이 바꿔죽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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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옆에 나와 아 밖으로 살아있는데요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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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으로 살아있어 부러졌다 부러졌어 시발 아아 아 호랄피 살려줘 나이스 나이스 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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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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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유기당한다 살았다 살았다 어어 버텨 버텨 어 바쿠다 시발 개새끼야 개새끼야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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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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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살았어 나 살았어 나 살았어 나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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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와봐 올라오면 죽인다 올라와봐 이 새끼야 너 올라오면 죽인다 내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 pektletter 아 dirt 먹으면 아 아 그 아 이 유기지마 이 ㅅㅂ놈아 또 유기한다고? 아니 올려야 돼 올려야 돼 다 죽어 그냥 이번엔 나 깽판칠꺼 어차피 우리 못 이겨 깽판 좀나 칠꺼이 지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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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쒸 폭탄 받아라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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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고 받고 죽어라 어 폭탄 제대로 들어갔다 아 날아간다 오케이 받고 잘 죽고 받고 잘 죽고 얘는 사운드 못하면서 되게 주먹질 많이 하더라 아 저 고양이요? 어 검은색 고양이 불쌍해 주먹질은 ㅈㄴ하게 하는데 한 대가 안들어가 생존력은 좋아요 어 이걸 산다고? 고양이 깨진다 칙칙거렸잖아 깨져야죠 아 우리 혼자 하나도 없다 아 우리 혼자 하나도 없다 형님 진짜 약해요 제가 화면 보냈고요 저 미친놈 봐라 저거 야구 빠져들어 저 미친놈 봐라 저거 야구 빠져들어 저 미친놈 봐라 훔쳐야겠다 안되겠다 오지게 하네 어디가 어디가 아니 바람이 이렇게 길게 분다고? 아 바꾸 좀 죽여라 저세기 생존력 ㅈㄹ돼 근데 오케이 폭탄 맞췄다 죽어라 누구든지 아무나 죽어라 라이프야 살아라 아 아 일부러 쟤 죽일라고 욕심부렸는데 아 우리 빼고 우리 빼고 다 2승치겠어 땅설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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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먹은 무적이에요 형 먹은 무적 먹은 무적 아 먹었네 바꾸 바꾸 이 개놈다식이 먹었어요 하하 나이스 나이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죽었어요? 어 안 죽였어 나이스 토끼야 왜 그러니 나한테 이색 아 바꾸 또 살아왔다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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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때리지말라가는데? 아..뒤졌어.. 1등 했으면 꼴등할때도 있어야지 1등 너무 많이 했어 오케이 이거 여기까지 몇시간 했지 게임? 이거 몇시간 했는지 볼게요 1시..우와 뭐야..잠깐만..시간 확 올라갔는데? 14시간 했다고? 11시간 30분이었는데..뭐야..2시간 가까이 한거 같은데? 2시간 좀 넘게 했을수도.. 다른 게임 좀 해볼까? 잠은 뭐 죽어서 자면 되죠 잠이 중요한게 아니라서요 이건 뭐.. 골프게임 딱 한번 하자고? 골프게임? 에바인데 골프게임을 하자고 하셨어요 지금? 그거 하면 난리 나는데 생록길라 I love for you